남편의 도시락을 만드는 유튜버의 컨텐츠를 두고 온라인에서 감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온라인상에서는 지난 8월 보도된 남편 점심 만들기 유튜브 뭐가 문제냐면요 라는 제목의 기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언론사의 시민 기자가 작성한 해당 기사는 주부의 남편 도시락 만들기 컨텐츠는 여성의 요리가 성 역할로 국환되는 것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해당 기사가 뒤늦게 여러 커뮤니티에 공유되자 일부 네티즌들은 상반된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어떤 여성은 사회생활을 선호하기도 하고 어떤 여성은 남편에게 도시락 싸는 것을 선호하기도 한다. 그런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젠더 감수성만 긁고 싶은 마음에 기대어 쓴 매우 편협한 글이다라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런 유튜브 컨텐츠는 주로 여성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남편을 위해 도시락을 싸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 외에도 이런 컨텐츠에 대한 불편한 시선은 이전부터 존재해 왔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지적이 과도하다는 반론이 일고 있습니다. 다양한 삶의 모습이 존재하는 유튜브 공간에서 남편의 도시락을 싸는 모습 하나만을 가지고 가부장제의 단면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획일적인 사고를 강요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한글자막 by 한효정